SOL의 고배당 관련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급대하는 양상을 보였는데 우선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먼저 점검을 해보죠 일단 오늘 얘기를 한 것처럼 지금 시가 배당률 SOL 같은 경우에 한 6%가 넘는 배당을 제공을 했고요 우선주 기준으로 보면 거의 한 10%에 육박하는 지금 은행 이자율이 1.5%인데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자면 굉장히 높죠 그리고 한 번씩 광고도 나옵니다마는 오피스텔 수익률도 5%인데 지금 오피스텔에 사는 것보다 SOL 가지고 있었던 게 더 수익률이 좋네 뭐 이런 식의 분위기인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외국계 자금들 중에서 일정 부분은 배당에 굉장히 민감하게 들어오는 경향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SOL이 깜짝 배당을 제시를 하면서 기존의 배당주로 시장이 많이 알려졌었던 일단 한국전략 같은 경우도 강세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오늘 아까 금리 인상 때문에 우리나라 은행주가 좀 오르는 그러한 모습들처럼 보였습니다마는 사실 우리나라 은행주들도 배당률이 굉장히 좀 괜찮습니다 그리고 작년 같은 경우에 일단은 대선 비율 부분 반영하는 부분에 있어가지고도 좀 변화가 있으면서 배당률이 좀 높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런 얘기들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부분에 SOL 때문에 소위 이제 배당 예전에 배당이라고 얘기를 했던 종목분들이 전체적으로 좀 올라주는 그런 모습이 앞서 말씀하셨지만 최근에 이제 시장금리가 올라가면서 지난해까지 이제 배당주들이 가졌던 매력이 많이 둔화되었었던 면 등이 있거든요 그러면 이 SOL의 이런 어떤 배당을 높이는 어떤 상황 등이 다시 한번 이런 배당주의 관심을 갖게끔 만드는 어떤 그런 분위기 반전의 이유가 될 수 있을까요? 저는 일단은 SOL이 배당을 높였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왜냐하면 이 회사가 예전에 이제 이익이 날 때 배당 성량이 한 40%에서 한 50% 가까이 왔다 갔다 했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도 그냥 배당 성량을 거의 맞춘 건데 이익이 너무 많이 나 있다 보니까 이제 배당금이 이제 높아진 것처럼 그렇게 보였던 그러한 효과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배당 부분은 일단 우리 시장의 거의 한 30% 정도를 외국인이 차지를 하고 있다는 점을 생각을 해본다면 배당 부분은 뭐 꺼지지 않는 테마다 이렇게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SOL에 이런 배당금을 올리게 되었었던 구체적인 이유와 어떤 배경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 내용도 한번 들어보죠 방금 말씀해 주신 대로 간단히 명료합니다 이익이 워낙 많이 났기 때문에 배당금이 많이 높아진 거고요 작년도에 한 단기 순익이 6,300억 정도 났었는데 그중에서 2,700억 정도 그 정도가 총 배당금으로 나왔거든요 이번에 2016년도 단기 순익이 약 1조 3천억 원 정도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이 중에서 또한 배당 성향 40% 정도인 6,600억 이 정도 중간 배당금까지 합하면 7,200억 이 정도까지 지금 배당금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현대 SOL 같은 경우는 워낙 기존에 이렇게 배당성이나 40% 정도 유지해오던 기업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아마 이익이 워낙 많이 났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배당금이 높아진 경향이 있고요 적자가 났을 때에도 많지는 않지만 주당 500원이라도 배당을 주는 그 정도로 배당에 대해서 상당히 배당을 굉장히 유지하려고 하는 의지가 굉장히 강한 기업이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놀랍다기보다는 자연스러운 배당 그 정도로 보이고 있습니다 대신 좀 흥미로운 부분은 정유사들의 어떤 실적이 과거에는 어떤 상품 가격이나 에너지 가격에 연동이 심하게 되었었다가 최근에는 확실히 그런 모습 등은 좀 줄어든 것 같아요 그리고 지난 주 후반에 국제유가가 급락한 이후에 조금씩 정유주를 봐야 될 때다라는 의견 등도 조금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이런 면에서 봤을 때 어떤 유가의 흐름과 조합한 어떤 SOL에 대한 매력 이것도 한번 판단을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면 정유주 같은 경우에는 고유가가 계속 지속이 된다고 이익이 증가하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차라리 유가 자체가 저유가로 어느 정도 가다가 고유가로 가줘야 옛날에 그러니까 기름 필요한데 라고 해서 전화해가지고 사우디에 전화해가지고 기름 보내줘 이런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기름을 보통 가지고 오게 되면 최소한 1, 2개월 혹은 한 분기 정도를 가지고 있다가 그 기름을 방출을 하는 거기 때문에 유가가 빠지게 됐다가 지금 유가가 계속해서 저유가다 계속해서 밀려서 20달러 10달러 이렇게 가는 그런 식으로 전망하는 데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느 정도 유가가 하락을 하다가 다시 반등을 하면 다시금 SOL의 실적이 좀 좋아질 가능성이 높다 그런 식으로는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SOL뿐만 아니라 오늘 SK이노베이션도 같이 오르더라고요 이것도 같이 배당 기대감이 나오고 있다라고 봐야 될까요 일단 그쪽은 아까 배당보다는 배당으로 얘기하기엔 조금 애매한 것 같고요 배당보다는 아까 말씀을 해드렸던 것들처럼 이제 종류 관련된 종목군들이 크게 실적이 안 좋아지진 않겠다 그런 식에 대한 기대감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 또 궁금한 게 지금 현재 SK이노베이션과 SOL의 약간의 시가총액의 갭이 분명히 존재하거든요 역시 SOL은 후발 주자로서 계속 따라잡아야 되는 어떤 상황인데 그 갭을 좁힐 수 있다는 어떤 관점에서 SOL과 SK이노베이션에 대한 투자 우선순위를 조금 고민해 보는 것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떤 기업에 대해서 먼저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필요할까요 보통은 이제 그 부분 제가 나프타 정제 시설 부분 있지 않습니까 재정제하는 그 부분의 시설이 많은 회사들 같은 경우가 먼저 이제 우선시 우리가 투자 대상으로 잡아야 된다 이렇게 단어가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그렇게 일단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그 부분에서 이제 우위를 점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생각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갭이 쉽게 좁혀지기는 좀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단지 이제 그 지금 이쪽이 정류주다 보니까 우리가 4차혁명 얘기하고 전기차 얘기하고 아까도 이제 태양광 관련된 얘기를 하고 신재생에너지 얘기를 해버리면 이쪽이 향회도 지속될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한번 해볼 필요성은 있는 것 같고요 어렘버핏이 뭐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배당 관련돼서 투자를 하려면 10년 동안 안 가지고 있을 거면 10분도 가지고 있지 마라 뭐 그런 얘기도 했었는데 그런 식의 관점에서 차라리 SOL 같은 경우에는 배당을 보고 지금 투자를 한다면 내가 정류주가 10년 동안 이 위상을 지킬 수 있을지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고 그게 OK가 떨어지는 어떤 판단이 선다면 배당주로 SOL도 투자가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그런 부분이 아니라 단순히 정류주 투자라면 저는 SK이노베이션을 1순위로 놓고 투자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사실 배당 성향이 높은 기업들에 대한 관심은 연말에 투자를 할 것이 아니라 연처나 여름 전까지 투자자들이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결국 현재 기업들이 어떤 투자 활동에 나서지 않을 거라면 배당 성향을 높일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 어떤 SOL의 결정만큼 현재 배당 수익률 관점에서 매력이 있는 기업들이 또 숨어 있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런 기업을 조금 추려보신다면 어떤 종목들이 있을까요 저 같은 경우는 배당 성향 자체가 높은 기업보다는 그동안 회사 사정 때문에 배당을 계속해서 해오지 못하다가 회사 사정이 조금 나아지면서 배당을 막 시작한 현대 엘리베이터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는 사실 그동안 현대 상승과 관련된 비용 같은 것도 일회성으로 많이 처리를 해야 되고 해서 몇 년 동안 계속해서 현금 흐름이 그렇게 좋지 못한 상황이었는데요 이러한 점들 때문에 배당에 대해서는 사실 투자자들의 기대에 미칠 만한 이 정도의 배당을 하기 상당히 힘든 입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작년 3분기 이후로 현대 상승 관련된 일회성 비용들이 이제 다 반영이 되었고요 그리고 추후에 이제 건설 관련 엘리베이터 쪽의 매출 비중도 지금 실적이 나오는 걸 보면 그렇게 썩 나쁘지 않게 나오고 있거든요 이러한 점들을 바탕으로 이제 올해 5년 만에 배당을 실시를 한다고 하는데요 많지는 않습니다 주당 500원이니까 그렇게 투자자 입장에서는 썩 만족할 만한 배당은 아니라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만 하지만 5년 만에 5년 동안의 회사 사정 때문에 멈춰져 있던 배당이 이번에 실시가 되었다는 점 이러한 점들을 저는 상당히 의미 있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는 회사보다는 시가 배당률에 조금 더 주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까 이제 말씀을 해주셨을 때 여름 정도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배당 자체가 일정 부분에 좀 지켜져 있는 선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좀 많이 떨어지면 배당 수익률이 굉장히 높아지기 때문에 시가 배당률 위주로 좀 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화면 하나 보고 가도록 하겠는데요 지금 오늘 자로 제가 거래소 들어가서 이제 자료를 뽑아보니까 골프전 유원홀딩스가 배당 수익률이 9.24%입니다 진짜 이렇게 줄지 안 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리고 유니트론택이 한 8.7% 정도가 되고요 한국전력이 이게 진짜 진짜 애매한데 작년에 배당을 좀 많이 줬기 때문에 배당 수익률이 높아진 거죠 7.21% 지금 돼 있는데 제가 주목을 하고 있는 것은 이 중에서 뭘 할까를 이제 골라야 되겠죠 그 부분에 있어서 메리스 종금증권 정도 봐주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한 6.14% 정도 배당 수익률이 나오는데요 이거 이제 여러분들 이 다음 화면 하나 급하게 좀 봐주시면 배당 관련돼서 종목을 보실 때는 이렇게 내가 원하는 수익률이 올 때 배당 투자를 하신 게 맞고요 메리스 종금 같은 경우에 이것도 여러분들이 한번 계산을 해보신 게 좋은데 단순히 이제 배당을 지금 많이 주느냐 지금 적게 주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회사가 이익에 따라서 어떻게 배당을 해주고 있고 그리고 이제 배당 추이 자체가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추이인지 추려들고 있는 추이인지도 같이 좀 체크를 하셔가지고 보시면 배당 투자도 여러분들이 재테크 수단에 좀 훌륭한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SO1에 대한 주가 상승이 무슨 유가와 연동된 그리고 단기 배당과 관련된 이슈에서 비롯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뭔가 어수선한 전국을 지나 어떤 본질적인 투자의 관점으로 돌아오게 된다면 어떤 장부가치 내지는 어떤 배당 투자에 대한 매력을 우수하게 가지고 있는 어떤 기럽들의 관심이 조금씩 커진다라는 이 같은 아주 미세한 변화를 조금 읽어나가시는 것이 필요한 때인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이슈는 이 정도에서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K&J 스탁 매니지먼트의 강준혁 대표 메리치 종금증권의 김준과장 정윤서 앵커와 얘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